이관우 페인트 이후에 돌아서면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백샷 이관우 페인트 이후에 돌아서면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백샷 그러다보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 경기들을 되새겨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 경기들을 되새겨봤을 때 굉장히 수비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탄력도 굉장히 좋아보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관우의 득점 인정 인사이드 돌파 조금 미끄러졌어요 이관우 먼 거리 3점 인사이드 돌파 조금 미끄러졌어요 이관우 먼 거리 3점 꼈어요 이관우 석점 지금 좀 맞췄어요 이관우 석점 지금 좀 맞췄어요 이관우 석점 석점 4개째 자 이관우 선수